잉어에게 전해준 편지 옛날 옛날에 무얼랑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강릉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궤나리 보참을 진 채 걷고 걸어 마침내 강릉에 다다라 여장을 풀었답니다. 방문연이 마당이 바다여 수평선 위로 연고 같은 해가 솟는구나. 언덕배기에 있는 여관에서 아침을 맞은 무얼랑이 감탄해서 시 한 고절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담장 너머를 쳐다보다가 그만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아, 연꽃보다 오히려 아름답도다. 담장 너머에는 아담한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가에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바구니를 끼고 천천히 연못가를 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참이었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은 아가씨의 발걸음을 쫓아다니며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도 했지요. 물고기들은 아가씨랑 무척 친한 듯 싶었습니다. 이런 광경에 무얼랑은 그만 넋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밥을 주는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연화였어요. 연못 바로 옆 큰 기왓집 딸이었지요. 장군과 재상을 조상으로 둔 뼈대에 있는 집안인데다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해가 뜰 때 연못으로 산책을 나와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무얼랑은 더욱 마음이 불타올랐지요. 내가 불현듯 마음이 움직여 이곳으로 온 것은 바로 저 연화 아가씨를 만나기 위함이리라. 며칠 후 무얼랑은 시를 한 편 써서는 해뜨기 전에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줄 때 딛고서는 넓고 평평한 바위에 시를 슬쩍 올려놓았답니다. 강릉 앞바다의 아침에 떠오를 때 연못에는 내님이 연꽃으로 피누나 이 몸이 호련히 강릉으로 온 것은 3세의 인연 이룰 하늘의 뜻이로다. 시를 읽어본 연화는 당장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얼랑은 숲에 숨어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연화가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지 뭐예요? 무얼랑은 더욱 애가 달아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가 되자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편지를 다시 연못의 바위에 올려놓은 무얼랑은 애를 태우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해도 뜨기 전에 연못에 나가본 무얼랑은 편지 한 통이 바위 위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얼랑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달래며 편지를 열어보았지요. 선비님의 찬 마음을 알았으니 저도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모님의 명을 받들어야 하니 무얼랑께서 과거에 급제하시어 당당히 청혼하시면 백년해로 연분을 이룰까 하나이다. 연화의 마음을 안 무얼랑은 그 길로 불이 났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당당하게 청혼을 하겠다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얼랑은 공부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급제하는 게 어디 그리 쉽나요? 과거를 두 번이나 보았는데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시집갈 나이가 꽉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화의 부모는 신랑감을 찾아서는 정혼을 하고 그만 덜컥 날짜까지 받아와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혼례를 부모들이 다 정했기 때문에 연화가 뭐라고 말할 겨를조차 없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화는 걱정에 잠겼습니다. 날마다 연못가를 빙빙 돌며 자신과 무얼랑만이 아는 노래를 수없이 되풀이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들도 연화 아가씨의 마음을 아는지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그리운 무얼랑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 마음은 해처럼 변함이 없는데 감히 부모님의 명을 어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좋으니 서둘러 강릉으로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연화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부치기를 하지 못했지요. 무얼랑이 서라벌에 산다는 것만 알았지 주소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연화는 편지를 연못에 띄웠습니다. 물고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준 것이 벌써 몇 년이더냐? 내 마음을 안다면 용왕님께라도 아래여 이 편지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연화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첨벙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팔뚝만한 잉어였어요. 잉어는 연화 아가씨를 쳐다보고 입을 몇 번 뻐금거리더니 편지를 냅다 물고는 깊은 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잉어야 부탁한다. 연화는 신락같은 희망을 안고 편지가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 얼마 뒤였습니다. 강릉의 소식을 까맣게 모르는 서라벌의 무얼왕은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그것을 사고 돌아오다 보니 큼직한 잉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연화 아가씨. 잉어를 보자 무얼랑은 문득 연화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잉어를 샀지요. 늙으신 어머니께 약으로 고와드리려고 말입니다. 집에 온 무얼랑은 요리를 하기 위해 잉어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 이게 뭐야? 잉어 뱃속에서 내장을 발라내던 무얼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가 내장과 함께 나왔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군. 용왕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 리도 없고. 중얼거리며 편지를 펴본 무얼랑은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무얼랑님께라고 시작된 편지는 바로 연화의 글씨였거든요. 아, 못난 나 때문에 연화가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무얼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잠도 별로 없었어요. 여차하면 연화가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생겼거든요. 무얼랑은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뢰고 연화와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 부랴부랴 강릉으로 달려갔지요. 시간이 너무 빠듯했나 봅니다. 허겁지겁 달린 무얼랑이 강릉에 다다랐을 때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무얼랑이 연안의 대문간에 도착하니 마침 신랑도 말을 타고 홀레를 치르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무얼랑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릉 앞 바다의 아침에 떠오를 때 연못에는 내님이 연꽃으로 피노나 우렁찬 노래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요. 여단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웬 놈이 남의 잔치를 회방하느냐 저놈을 당장 물고를 내서 쫓아내라 이 소란통에 노래를 알아들은 연화가 벗어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서방님 결혼식 날 색시가 엉뚱한 사내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리니 모두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그때 무얼랑이 잉어가 전해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의 정성에 이미 하늘이 간복했으니 이를 어쩌겠는가 연화 부모도 감동하여 우월랑과 연화가 천생배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가를 가려고 말을 타고 온 신랑입니다. 연화의 부모는 신랑을 찾아가 사죄를 냈지요. 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신랑도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강릉 바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잉어가 편지를 전해주다니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무얼랑과 연화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소탄 노인 조선시대의 위대한 임금님인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이란 임금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도와주는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그런데 맹사성은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검소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워낙 옷을 허름하게 입는 데다 멀리 갈 때도 꼭 목동처럼 소만 타고 다녀서 맹사성이 높은 관리인 걸 모르고 모래를 범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맹사성이 고향인 충청도 온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늙은 노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맹사성의 행차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맹사성이 고향에 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지방 관리들이 별나게 야단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눈도장을 찍어야 할 텐데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관리들은 맹사성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리하여 온양 근처 고을 원님이 말하기를 온양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는 법이지 여봐라 정승이 행차하시기 전까지 길을 말끔히 정리하고 정승이 보이거든 나에게 신속히 연락하여라 하자 포졸들은 다 같이 나가 맹사성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요란한 방울소리가 길 끝에서 들렸습니다. 그늘에 서 있던 원님은 혹시 맹사성인가 하고 재빨리 한 걸음에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기다리던 정승은 없고 이웃 고을 원님이 행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원님은 각자 혀를 찢찢 짜며 주제에 벼슬 욕심은 많아서 여기까지 나왔네. 하고 속으로 상대를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악수까지 하며 허허허 웃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웅성웅성 길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원님이 다가가 보니 검은 소를 탄 노인이 포줄 서너 명과 실랑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소를 탄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입었고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들 한나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맹사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포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감히 정승이 지나가시기도 전에 내놈이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태연하게 이보시오 이 길은 사람이 다니라고 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어찌하여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요. 하고 대꾸했대요. 원님 역시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늙은이야 내 어찌 원님들 앞에서 소를 타고 가느냐 게다가 이 길은 정승이 오신다고 해서 잘 청소해놓은 길이니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들은 채도 않고 지나갔대요. 또 다른 원님은 덩달아 소리치며 저 늙은이가 내 이놈 어디 사는 놈이기에 한 고울의 원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냐 하고 데리고 온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막아라. 하니 포졸대여섯이 우르르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두 원님이 다시 물었어요. 내 놈은 누구냐. 그러자 맹사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온양에 사는 맹고불이오. 원님이든 군수든 누가 뭐라 하거든 내가 내 고향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쭈시오. 노인이 소 등짝을 치며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포졸들이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맹고불이라 늙어서 허리가 고불고불하다는 뜻이지 거참 이름 한번 웃음 내그려. 두 원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후에 두 원님은 맹사성의 호가 고불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땅을 치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 한 사람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온양으로 뛰어가다가 지니고 있던 귀한 도장까지 연못에 퐁당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곳을 도장에 빠진 연못이라는 뜻으로 인심연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백냥을 내게 된 남자 옛날 어떤 곳에 좌수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광가에 드나들면서 좌수 자리를 얻어보려고 많은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끝내 좌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보기가 매우 부끄러웠지요.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 집 앞에 이르러 잠시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어요. 어딜 가시는 양반이요. 그 집 주인 영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좌수가 되고 싶은 남자는 주인 영감에게 자기 신세를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주인 영감은 남자의 아내가 예쁜 게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실 것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게 맡기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대로 한 달 한 달 돈을 드리고 10년 뒤에 맡긴 돈을 그대로 드리지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니고 있던 돈 300량을 주인 영감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남자가 주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제가 10년 전에 맡겼던 300량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 영감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돈이라니? 웬 돈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요? 별소리를 다 하는군. 주인 영감은 감쪽같이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웬 돈이라니요? 내가 영감님께 맡긴 돈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괴로군. 300량이나 있는 사람이 내 집에서 머슴살이 할 이유가 없지를 않나. 마음법 없지 못한 주인 영감은 못된 마음을 먹고 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도깨비에 홀렸나 보군. 당신 아내한테 물어보시오. 내게 돈을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남자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분명히 우리가 10년 전에 주인 영감한테 300량을 맡겼지?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이 사람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미쳤어요? 무슨 돈을 주인 영감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이 아내는 주인 영감과 논이 맞아서 남편이 나가거든 주인 영감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너무 억울해서 하는 수 없이 원님한테 찾아가 돈을 찾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원님이 주인 영감과 남자의 아내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정령 돈을 맡아도지 않았느냐? 그러자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맡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주인 영감과 남자의 아내는 운이 좋게도 그날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그날 밤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안 맡았습니다. 이때 원님이 주인 영감과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그러면 저 계집을 괴짝 속에 넣고 너희 둘이서 번갈아 그 괴짝을 지고 저 앞에 보이는 버드나무를 돌아오너라.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마. 원님은 남자의 아내를 집안에 데리고 가 다른 방에 감추어 놓고 괴짝 속에는 병사 한 사람을 넣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괴짝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는 줄로만 알고 투덜투덜 아내를 꾸짖었어요. 못된 사람 같으니 강물에 너를 밀어넣고 나도 죽겠다. 무슨 배짱으로 주인 영감한테 돈 300량을 맡겨두고도 안 맡겼다고 그러는 게냐. 그 다음은 주인 영감이 괴짝을 지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꾸몄던 일이 달로 날 것 같네 그려. 만약에 그 일이 달로 나면 우린 어떻게 할꼬. 300량을 그냥 내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놈이 이렇게 원님한테 고발할 줄 알았어야지. 이러다 경을 단단히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주인 영감은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말했습니다. 괴짝 속에 있던 병사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죄다 들어두었지요. 잠시 뒤 원님 앞에서 괴짝 문을 여는 순간 주인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괴짝 속에서 나온 사람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눈에 무섭게 부릅뜬 병사였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주인 영감에게 300량의 이자를 더하여 500량을 남자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경을 쳤지요. 남자의 아내에게도 물론 악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경을 쳤답니다. 부인의 내조 시아버지가 어느 며느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지만 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흠이구나. 집안일을 다잡고 재산을 일으키는데 힘써야 하거늘 날마다 낮잠만 자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재산을 일으키려 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돈을 모으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벼 서른 섬과 소 몇 마리 너던명의 식구가 딸린 노비를 며느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재산을 일으킬 미천이 되겠느냐. 예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곧 노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노비가 되었으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별을 소에 싣고 무주 거울의 모처에 있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집을 짓고 열심히 밭을 일구도록 해라. 매년 가을에는 수확한 곡식의 양을 내게 와서 보고하고 곡식은 반드시 겉껍질을 까고 알곡으로 만들어 저장하도록 해라. 주인의 명을 받은 노빈은 무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부인은 밖에서 돌아오는 김공에게 말했어요. 김공은 부인의 남편입니다. 장부의 소중의 돈이 없으면 만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어찌 모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으니 돈과 곡식을 어디에서 구한단 말이오?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의 내기장기 두기를 좋아하는 이 암흑애라는 부자가 있다는데 서방님께서 천석의 재산을 걸고 겨루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소. 그 사람은 이미 장기를 잘두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초보 수준밖에 되지 않아 내기를 하더라도 질 것이 뻔하오. 부인이 김공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인은 장기판을 펴놓고 김공에게 묘수를 가르쳤어요. 김공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금방 묘수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한나절을 대국하니 장기의 진법이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김공의 실력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을 지켜본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대국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세 판 중에 두 판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써 내기를 하되 첫째 판은 거짓으로 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판은 겨우 이기는 모양새로 승보를 내어 천석의 곡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분한 마음에 당연히 또 장기를 두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신묘한 술을 내어 상대방이 다음 술을 둘 곳조차 없게 만드십시오. 길공은 부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공은 이 암흑애를 찾아가 내기장기를 둘 것을 청했어요. 이 암흑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공과 나는 한마을에 살고 있지만 김공이 내기장기를 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를 찾아와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까닭을 모르겠소. 게다가 김공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대국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국을 하면서 실력을 논해야지 어째서 미리 나를 물리칩니까? 김공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하자. 이 암흑애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는 평생 내기장기로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김공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게 천석의 곡식이 있으니 우선 그것으로 내기를 걸면 어떻겠습니까? 김공은 부모님에게 의지해 사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천석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승부를 결정한 후에 말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면 어찌 천석을 걸겠습니까? 김공은 그를 졸라 마침내 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공은 부인이 시킨 대로 첫 판을 일부러 져주었어요. 그러자 이 암흑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김공은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두 판이 남았습니다. 이 암흑애는 마음속으로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음 대국에 임했는데 남은 판을 연이어 김공에게 패했습니다. 이 암흑애는 놀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미 천석은 약속했으니 김공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으니 한 판만 더 두도록 합시다. 김공이 이를 허락하고 두 사람은 다시 대국을 시작했는데 김공은 그제야 숨겨두었던 묘수를 내었습니다. 이 암흑애는 제대로 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지요. 김공은 내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 사실을 날렸습니다. 저는 이미 서방님께서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석을 얻었으니 어디에 쓰면 좋겠소? 서방님과 친한 사람 중에서 가난에 살아가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원금 귀천을 따지지 말고 호걸들과 사귀면서 날마다 어울려놓으십시오. 음식과 돈은 제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김공은 부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김공의 부인이 시아버지에게 청을 하며 말했어요. 제가 농사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울타리 밖에 있는 밭을 경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기특해 허락했지요. 김공의 부인은 곧 밭에다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은 후 박을 심었습니다. 다 자란 박은 뒤용박을 만들어 옷칠을 한 다음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내년 이렇게 해서 다섯 칸의 창고가 가득 찼지요. 부인은 또 대장장이를 불러 쇠 뒤용박 두 개를 만들어 창고에 넣어두니 김공조차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은 김공에게 말했어요. 부인의 말대로 김공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평소 김공과 어울려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공은 의병들에게 옷칠을 한 뒤용박을 차게 했지요. 그리고 외병들과 싸우다가 돌아올 때 쇠로 만든 뒤용박을 길에 버렸습니다. 외군들은 그 쇠박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쇠박을 차고도 비옷처럼 날쌔게 움직이니 저 군사들은 필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들을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외군들은 서로 이 사실을 알려 김공의 군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기를 잃은 외군들은 김공의 군대가 나타나면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갔고 김공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김공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인이 내주한 덕분이었답니다. 박서방과 바우놈 옛날 어느 마을에 박바우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이 박시고 이름이 바우여서 어려서는 바우이니 짱돌이니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커서는 성실하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박바우는 고기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직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바우는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일을 최고자람으로 삼고 일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바우 내 고기가 양도 많고 질도 가장 좋기로 장안에 명성이 잦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박바우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거만하기로 소문난 한시 양반, 한 사람은 겸손하기로 소문난 임시 양반이었지요. 한시 양반은 임시 양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네도 고기 사러 왔는가? 하니? 임시 양반이?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답하자 한시 양반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문에서 이번에도 장원급제가 나와 왕께서 특별 보상을 내리셨네 하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한편 임시 가문은 요즘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하고 비난 섞인 말도 하고 그러더래요. 이러나 저러나 성품이 얻은 임시 양반은 심슬그진 말에도 별일 없이 병안하니 달리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친절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박바오가 양반들 속사정을 알 리가 있나요? 양반 사정은 양반끼리만 알고 상놈 사정은 상놈끼리만 알고 바오는 그저 고기만 잘라 파는 거지요. 바오는 양반들 대화는 한 귀로 흘리고 그저 고기를 깔끔하게 잘 다듬는 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여기가 고기 좋다는 박바오네 맞지? 그렇소. 나도 그리 들었소. 하고 확인을 하더니 이내 먼저 온 한시 양반이 말하길 바오야 고기 한 근만 다오. 하자 박바오는 심드렁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고기를 내키는 대로 퍽퍽 잘라주었대요. 박바오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젊은 양반이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니 속이 상할 수밖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임시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에게도 소고기 한 근만 주시겠나 하고 깍듯하게 부탁했습니다. 박바오는 기분이 한결 좋았어요. 왜냐하면 박서방은 자기를 한층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실없이 싱글싱글 웃으며 아이고 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는 가장 좋은 부위를 뭉텅 잘라주었어요. 이때 한시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임시 양반에게 준 것이 양도 훨씬 많고 빛깔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몫은 이렇게 양도 많고 질도 많은데 내 것은 이렇게 볼품이 없느냐 하더랍니다. 그러자 박바오가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것은 바오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고 웃었다지 뭐예요. 그리하여 한시 양반은 머쓱한 얼굴로 입맛만 쩝쩝 다시다 같다고 합니다. 훈장님의 거짓말 옛날 어느 서당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잘못만 했다 하면 참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철석철석 때리시니 동네 말썽쟁이들을 죄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한 훈장님에게도 숨기고픈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벽장 속에 몰래 감춰두고 혼자만 야금야금 꺼내 먹는 맛있는 꿀단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대척마루에서 맹자왈 공자왈 외우라고 시켜놓고 혼장님만 혼자 방 안에 앉아 몰래 쩝쩝 꺼내 먹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혼장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혼장님 매일 혼자 잡수시는 게 뭐예요. 혹시 꿀 아니에요. 훈장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꿀이라니 이건 내가 몸이 아파서 먹는 약이야. 이 약은 너희 같은 꼬마들이 먹으면 금방 죽고 말지. 아이들이란 원체의 순진한 구석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을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애들 가운데 꽤 많은 아이도 있지 않겠어요? 꿰보는 혼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혼장님이 이웃말 잔칫집에 가셔서 서당 안에는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꿰보는 속으로 이때가 기회다 하고는 냉큼 벽장문을 열고 꿀단지를 꺼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꿰보를 말렸지요. 야 안 돼. 왜 혼장님 약을 꺼내는 거야. 혼장님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게다가 그건 애들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 안 나? 그 말을 정말 믿었니? 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야. 뭐? 거짓말이라고? 바보 같은 일하고 이걸 좀 먹어봐라. 이건 약이 아니라 꿀이야. 혼장님께서 혼자서만 드시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야. 꿰보는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 대신 놓고 꿀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냠냠 꿀을 맛있게 받아 먹었지요. 먹성 좋은 아이들은 금세 꿀단지를 비워버렸습니다. 야 정말 맛있다. 아이들은 손가락을 쭉쭉 빨며 계속 입맛을 다셨어요. 그런데 참나무 회초리를 보니 덜컥 겁이 나지 뭐예요. 혼장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한마디씩 했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 혼장님께 죽었다. 종아리가 너덜너덜해질 거야. 괜히 먹었나봐.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이들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꾀보가 나서서 말했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꾀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고는 혼장님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방바닥에 힘껏 내던져 와장창 깨트렸어요. 온 사방으로 검은 벼루 조각이 마구 튀었습니다. 너 미쳤어? 혼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벼루까지 깨트렸으니 이제 우리는 하루살이 목숨이야. 그러자 꾀보는 의미심장하게 빙긋 웃으며 혼장님께서 돌아오시거든 너희는 배를 쥐고 대굴대굴 굴러.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우리는 너만 믿을게. 그때 밖에서 혼장님의 기침 소리가 영거프 들렸습니다. 오신다 오셔. 꾀보가 작은 소리로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고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배야. 이를 본 혼장님이 깜짝 놀라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자 꾀보가 무릎을 꼬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 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혼장님의 벼루를 깨트리고 말았어요. 아니 뭐라고 이런 고얀놈들이 있나 하며 혼장님이 회처리를 들려고 할 때 혼장님 매도 쓸모가 없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고 죄송스러워 모두 극약을 먹고 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장 속에 넣어두신 약단지를 꺼내 나누어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죽지는 않고 배만 아프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혼장님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헛기침만 몇 번 하시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내 끼 요 녀석들아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어서들 일어나라 이제 공부해야지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혼장님이 혼자서만 꿀을 먹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까치와 까마귀의 털이 빠지는 이유 옛날 아득히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배를 잘 짜는 딸이 있었습니다. 옷 만드는 배를 직몰이라 하는데 직몰을 잘 짜는 소녀라고 이름을 직녀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솜씨도 좋았습니다. 하루는 직녀가 일을 멈추고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어린 마음을 설레게 하는 때였어요. 제잘 제잘 떠들며 시녀들과 풀밭을 거닐고 있자니 저 멀리 들판에서 웬 청년이 보이는 겁니다. 소를 끌고 나와 한가롭게 풀을 먹이는데 이만저만 잘생긴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직녀님 저 사람 좀 봐요. 시녀들이 오두방정을 떨자 직녀는 무심히 고개를 돌리며 견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견우도 멀리서 직녀를 보았습니다. 견우 역시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견우와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견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와 직녀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둘이 워낙 단호했기에 임금님도 하는 수 없이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혼인을 허락해 주마. 대신 직녀는 배를 짜고 견우는 소를 몰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어린데 서로 깊이 사랑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할게요.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하늘나라 에서는 성대한 혼인식이 치러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임금님 앞에서 한 맹세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매일 손잡고 들판을 거늘거나 호숫가에서 놀기 일쑤였대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견우와 직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직녀님이 더 이상 옷감을 만들어 주실 리가 없어. 어제 어제 봤지 두 분은 하루종일 호숫가에서 놀고 있더라. 견우님은 또 어떻고 소들이 제때 여물을 못 먹어서 비쩍 말라버렸어. 정말 실망스러워. 처음에는 임금님도 견우와 직녀를 불러 곱게 다일렀지만 그런데도 둘은 아름곳 없이 일을 버려두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노발대발 크게 화난 임금님은 두 사람을 영영 떼어놓기로 결심했대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견우는 동쪽 구말리 하늘 끝으로 보내고 직녀는 서쪽 구말리 하늘 끝으로 보내어라.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는 날 하늘나라는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견우는 소를 끌고 터덜터덜 동쪽으로 한걸음 두걸음 직녀는 훌쩍훌쩍 울면서 서쪽으로 한걸음 두걸음 걸어갔지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두 사람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견우와 직녀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은하수라는 깊고 넓은 강이 흘러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날마다 은하수 강가에 나와서 목 놓아 서로를 부르는 게 일이었어요. 보다 못한 신하들이 하늘나라 임금님께 이 사실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매일 강가에 나와 울기만 한다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보지 못하는 건 너무 큰 벌입니다. 두 분의 재주를 생각해서 조금만 벌을 줄여주십시오.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간청하자 임금님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좋다. 1년에 한 번 7억 7성 날에 만나는 것을 허락하노라. 신하들은 견우와 직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바삐 배틀을 움직이고 소를 몰고 했습니다. 그해 7월 7성 날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밤새 내린 비로 은하수 물이 불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배가 있어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까치떼와 까마귀떼가 은하수 위로 날아올라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날개로 다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어서 건너세요. 하더래요. 까치야 까마귀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곱고 예쁘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 머리를 밟고 총총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까마귀 오와 까치 작자를 써서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월 칠석 날이면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털이 쏙쏙 빠진다고 해요. 그게 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총총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기 전 깊은 산속에 사는 까투리와 그 새끼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곡식을 주워먹고 살았으나 추운 겨울이 되니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것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냥개가 거칠게 지저댔습니다. 모리꾼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개를 앞세워 꿩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까투리는 자신의 아오바들과 열두 딸에게 급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도망가자. 자칫 모리꾼에게 잡히는 날은 뜨거운 물에 삶아져 사람들에게 먹히거나 온몸에 깃털이 뽑혀 먼지털이 신세가 될 테니 그렇게 한참 주랭랑을 쳐서 모리꾼에게 벗어난 순간 새끼 한 마리가 땅에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먹은 것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자 덩달아 다른 새끼들도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까투리는 할 수 없이 잠시 멈춰서 먹을 것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옮겨다니며 바삐 움직이던 까투리는 드디어 잘 익은 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인 장끼가 나타났어요. 그 콩 참 먹음직스럽군.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나 보구나. 어서 먹어봐야지.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까투리는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말렸습니다. 콩이 놓여있던 자리에 사람의 자취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멈추세요. 함정일지도 모르니 그 콩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장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 첩첩이 눈이 쌓여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 그게 무슨 미련한 소리요. 싫은데 간밤에 꾼 꿈에서 옥황상재에게 콩 하나를 얻었소. 이제 보니 바로 이 콩이 그 콩인 듯 십소. 그래도 예감이 좋지 않으니 제발 먹지 마세요. 저도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뜬 쌍모지개가 칼로 변해 당신을 찔러 죽였답니다. 까투리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당신이 깊은 물에 풍덩 빠져서 내가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쁜 징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지만 장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가 듣기에는 크게 부기를 누릴 좋은 꿈이오. 남편이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까투리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끼는 얼른 꽁지깃을 세워들고 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달같은 보리로 콩을 콱 찍는 순간 머리 위로 쇠덧이 떨어지며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까투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했지요. 내가 그렇게 말렸거늘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무시하면 화를 당하는 법이라오. 그리고 아우바들과 열두 딸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채 버둥대는 장끼를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오른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결과가 좋다 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변을 당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고 나면 나는 이제 어찌 살라고요. 까투리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끼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호통을 쳤습니다. 참으로 시끄럽다. 그나저나 사람은 맥을 짚어보면 살지 죽을지 안다고 하니 내 맥이나 한번 짚어보시오. 까투리는 장끼의 말에 그의 맥을 짚어보다가 또다시 한탄했습니다. 비장가위는 끊어지고 간은 찢어졌으니 틀림없이 죽을 운명이네. 장끼는 이번엔 자신의 눈동자를 살펴보라 일렀습니다. 까투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눈동자가 맑지 않고 힘이 없는 걸 보니 벌써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듯하구나. 벌써 남편을 잃는 것이 몇 번째인가. 첫 번째 남편은 매에 채여 죽고 둘째 남편은 사냥개에 물려가고 셋째 남편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홉 아들 열두 딸까지 남겨놓고 그깍 콩 하나 먹으려다 죽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어찌 이리 복이 없는고 이제 홀로 새끼들은 어찌 먹여 살려야 하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 하더니 단 3년이 못 지나서 이별하게 생겼구나. 그러나 장끼는 까투리를 위로하기는 거녕 오히려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슬프다 해도 나만 할까 남편을 세 번이나 먼저 보낸 당신에게 장가든 내가 바보지 혹시나 내가 죽은 후에 새로 시집갈 생각은 버리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꼭 수절을 해야 하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 덫에 걸린 장끼를 빼어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잡았구나. 먹성이 지나친 내놈이 공 공 하나 먹으려다 걸려들었구나. 그러더니 장끼를 바위에 척 얹어놓고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아까 놓은 저 덫에 까투리마저 걸리게 하옵소서. 빌기를 마친 그는 장끼를 도로 틀어주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까투리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구슬픈 눈물을 흘리며 갈리프로 소복을 차려입고 가랑잎에 이슬을 받아 장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과 친구들도 각자의 역할을 정해 까투리를 도왔어요. 두루미는 제사상에 술을 올렸고 몸이 가벼운 제비는 손님을 접대하였으며 말 잘하는 앵무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따옥이는 그 앞에 꿇어 앉아 충문을 읽었지요. 장례식이 끝날 때쯤 태백산 갈까마귀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차례 음식으로 주림배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였어요. 장끼 그 친구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콩 하나 잘못 먹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그러고는 까투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나와 결혼하지 않겠소.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나는 아내를 잃은 몸이니 우리 둘이 함께 살면 좋을 듯 싶은데. 까투리는 하도 한심스러워 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는 하나 3년 상도 못 마치고 새 결혼을 하는 법은 없지요. 그러자 갈까마귀는 자신의 경솔함은 생각지도 않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소롭고 먼 사람도 배우자를 잃으면 다시 새로운 이와 연을 맺거늘 하물며 자네 같은 짐승에게 수절이 가당키나 하오. 나는 여태 그런 까투리는 본 적이 없소. 이때 부엉이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갈까마귀를 나몰았습니다. 내 놈은 몸만 검은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시커멓구나 게다가 나이 많은 날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갈까마귀도 부엉이에게 대들었습니다. 눈은 우묵하고 귀만 쫑긋하면 얼음이냐 내 몸 검다고 무시하지 마라 성산문의 시에 나오는 새도 몸이 검었다 또한 내 불의를 비웃지 마라 구천왕도 나와 비슷한 입을 가지고 제우가 되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것이 어른은 무슨 어른이니? 이렇게 갈까마귀와 부엉이가 다투고 있을 때 구름 사이를 떠돌던 외기러기가 우연히 내려와서 둘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한나라 소자경이 북해상에 19년을 갇혀 있을 때 고향 소식을 편지로 전한 것이 바로 나이니라.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어른이라 할 수 있지. 그러는 사이 일곱 번이나 아내를 잃은 물오리는 까토리가 홀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녀와 혼인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수리에게 한 바구니를 지게 하고 쾌활한 황새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반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했지요. 까투리 신부 계십니까? 물오리 신랑 들어갑니다. 까투리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물오리가 괘씸하여 큰 소리로 홍구멍을 냈습니다. 내가 비록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지만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오? 그러자 물오리는 뻔뻔스럽게 대답 했습니다. 과부와 호라비가 만나는데 궁합이라도 봐야 하오? 나는 넓은 물속에 살면서 맛좋은 생선을 마음껏 먹고 사오? 그러니 나와 결혼하면 굶주릴 일도 없지. 그러나 까투리는 지지 않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물속이 육지보다 좋을 리가 있나? 나는 넓은 산과 들을 노내면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며 사는 걸? 할 말이 없어진 물오리는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문을 온 다른 장끼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아내를 잃고 혼자된 지 3년 이후 마침 오늘 과부가 된 까투리를 만났으니 하늘이 도우셨구려 우리 둘이 짝을 지어 행복하게 살지 않겠소? 까투리는 그런 장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을 생각하여 애써 담담한 척을 하였지요. 벌써 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좋아요. 당신을 새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까투리는 장끼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끼는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하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까투리에게 청혼을 했던 갈까마귀 부엉이 물오리는 무한해져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까투리는 새 남편 장끼를 납세우고 고양인 벽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아오바들과 열두 딸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까투리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장기전 이야기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 대표적인 고전 소설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장기의 이야기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에 까투리가 새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다양한 결말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주는 교훈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어서 그런지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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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 미